경상도의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일단 내가 부르고 할까요? 경상도 대백산은 상주낙동 강이 둘러있고 전라하도 지리산은 부찌강이 둘러있고 충청도 계령단은 공부 건강이 다 둘러다라에 지루해도 다니러 군나 이렇게 나가요. 한 장단씩 경상도 대백산은 시작 경상도 대백산은 경상도 대백산은 상주낙동 강이 둘러있고 상주낙동 강이 둘러있고 상주낙동 강이 둘러있고 상주낙동 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전라도 지리산은 전라도 지리산은 전라도 지리산은 부찌강이 둘러있고 부찌강이 둘러있고 부찌강이 둘러있고 부찌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두찌강이 삼진강을 말하는거에요 충청도 시작 충청도 충청도 개룡이 둘러있고 개룡이 둘러있고 개룡이 둘러있고 개용 사는 개룡이 둘러있고 개용 사는 공주 금왕이 다 둘렀다 시작! 다 둘렀다 경상도 대백산은 상준악동 강이 둘러있고 여기까지 시작! 경상도 대백산은 상준악동 강이 둘러있고 전라하도 지리산은 부치강이 둘러있고 시작! 전라하도 지리산은 부치강이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단으시다 충청도 계룡단은 공주 금왕이 다 둘렀다 시작! 공주 금왕이 다 둘렀다 공주 금왕이 다 둘렀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해 드릴게요 경상도 다시 시작! 경상도 대백산은 상준악동 강이 둘러있고 전라하도 지리산은 부치강이 둘러있고 전라하도 지리산은 부치강이 둘러있고 신나는 내느머니에 환경이 둘러있고 전라하도 지리산은 상준악동의 나의 진우에도 사이로 훗나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달거리 경상도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이 매화 타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